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카타르 스타스 리그 알두하일이 대한민국 국가대표 수비수 김문환을 영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알두하일은 투지가 넘치는 수비수 김문환을 전북현대로부터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시즌 카타르 리그 우승팀인 알두하일은 현재 아르헨티나의 전설 에르난 크레스포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있는데 지난 시즌까지 한국 공격수 남태희가 활약했던 팀이기도 합니다. 김문환은 국가대표 측면 수비수로 2018 자카르타 팔렌방 아시안게임에서 대표팀의 금메달 획득에 공을 세웠고 2022 카타르 월드컵에도 참가하여 16강 진출에 힘을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김문환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북팬들에게 작별인사를 남기며 앞으로도 더 멋진 경기력을 선보이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대 수비수 김문환의 알두하일 이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